냉동실에서 꺼낼 거거든요. 뭔가 바시락바시락. 디저트인 것 같은데. 뭐지? 우와. 우와. 아니, 진짜 준비 뭐 많이 했는데. 와, 쩐다, 너. 와, 쩐다, 너. 와. 이건 찍어야 돼. 와, 이거. 야, 정성이다, 정성이야. 이 종이는 일골 안 뺏어. 뭐야, 애프터 눈치, 애프터 눈치. 지금 소희 씨가 얼굴을 이렇게 가졌어. 어머, 어머. 찍는다. 그렇지, 이렇게 찍는다. 드디어, 드디어 찍는다. 드디어 찍는다. 전화기를 꺼내서 찍어야 된다는 건 반 이상 성공했다는 거니까. 집을 보고도 저런 리액션이 안 나왔는데. 그러니까. 진작 나왔어야 될 리액션이. 음, 맛있겠다. 아, 너무 웃긴다. 얘는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릇을 한 소품으로 가져올까요? 아니야, 아니야. 그릇 갖고 오지 마. 이게 칼이. 아니, 칼이. 봐봐, 우리 이러고 우리 가잖아. 그럼 이게 다 청소해야 되는 것들이야. 네. 친구들 오면 친구들이 하지 않나? 안 해, 내 친구들은. 안 해, 내, 내, 내. 그냥 봐. 그러면 우리 집은 누가 오면 더러워진다는 인식이 나는 항상 바뀌어 있어서 절대 집에 아무도 안 불렀어. 지금 저 주방 봐봐. 넌 망한 거야. 난 미안해. 그래서 얘가 계속 그릇에 뭐 담아주려고 그럴 때마다 됐다고, 됐다고. 그냥 주라고. 왜냐하면 이거 언제 치워.